뒷전에 입국어, 어 gé었습니까? 스텔., 여 quelquious 스튜이스 entró 크리스! 최순이! 승 DH! 저 사람 갑니다 진짜 너무 neredFA 시진 remember 언니! 손, 두 명 손, 이 темпер constrained! 오, 자! 크리스! 오, 크리스! 쌓인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쌤ca Krav negro 시청해주세요. 아, 참 Erde0. 아, 진짜 너무 아 Know story, gir. 뭔가 해요? 안녕하세요, 세ionar три fundraising! 오! 징그 kl 이 fer 징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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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크 징타 할아버지는 구나이 나쁜아인지 화가기 엄마 참 couple 너무 늑다 다 마꾸지 마 아버지 이 이름은 달릴까? 자, 얼마 전에 우리 찬이 형이 다들 알잖아요, 찬방에서 조금 언급을 미리 했는데 아 그거! 아 그거! 맞아요. 아 맞네, 그거 있잖아. 야, 그거! 아 나 기억날 것 같은데 뭐였지? 그! 그! 누가 오시나! 물론 이번 크리스마스는 애들과 함께 같이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보낼 거라서 전 그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해서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애들이랑 뭔가 재밌는 거 한번 해볼까 고민 중이에요. 마이또를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봐야겠다, 애들한테. 저희가 이제 오늘 자기의 선물 이렇게 사왔는데 지금 완전 랜덤으로 이렇게 포장이 돼있어. 아 알겠죠? 이게 본인이 구매한 선물을 본인이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정말요? 너무 좋아요. 저도 좋아요. 선물들이 있으니까 탐나는 거 빨리 가져가 볼까? 아 탐나! 탐나! 이거 랜덤이잖아요. 응. 이거 랜덤이니까 먼저 뽑는 사람이 유리할까요? 유리할까요? 아니면 늦게 뽑는 사람이 유리할까요? 정갈에 뽑는 사람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가위보도 합시다.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 모르니까 그냥 창빈이 일단 먼저 시켜보자. 오오! 내가 네가 시키면 해야 하는 사람이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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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저거 무게 있나 봐 무게가? 야 누구 손이 어딨냐 너 걷는 거야 아니 이게 장난이라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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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 첫 번째로 걷는 거 어때? 알았어 난 이거 할게 이거 해 그럼 뭐야 왜 가벼워 어이구 우와 잠깐만 나 선물보다 진짜 정상스러운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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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킵박스 아 이거 암탱 이런 걸 과연 아 왜요? 제일 풀어 아 근데 나쁘지 않아 아 나 그거 좋은데 이거 내가 산 거야 뭔데? 하나 가져와 주세요 아 마스크야? 야 어떻게 니 거 뽑아있네 자 다음 사람 저 하고 싶습니다 그래 형 가라 야 동생한테 양보 좀 해라 잘했어 저 동생입니다 야 좀 큰 거 뽑아 큰 거 그럴 겁니다 근데 뭔가 케이크일 거 같아 그럼 이걸 뽑도록 하지 누가 센스 없게 설마 크리스마스에 케이크를 형 야 내일때 리노인 거 같아 내일때 리노인 거 같아 형이야? 안녕 야 분명히 기대된다 아 저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한 번 뜯어보겠습니다 그래 한 번 뜯어봐라 어? 어? 어 뭐야? 오지인가봐요 오 헤넬 오 목도리 오 나 목도리 오 예아 감사합니다 우와 나 실용성 와 예쁘다 야 부럽다 잘 어울린다 야 하니 원래 목도리 되게 좋아하지 않아 아 저 목도리 좋아합니다 저 목이 냉한 사람이라서 이게 도대체 누가 누가 네? 그 아 이거 누가 야 누가 사왔어요 이거 누가 사왔어요? 이거 제가 사왔습니다 아 아 아 이현이가 또 이렇게 센스있는 목도리 선을 정말 잘 제가 이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그 큰 거는 과연 무엇인가 무슨 어? 너 진짜 가봐? 요즘 너가 운동해서 가족께서 먹는 거 아니야? 야, 이혜나 응? 진짜 난 거야? 어 오 어? 어? 맞았네, 맞았네? 뭐야! 완전! 뭐야? 바다나... 바다나 땡 아니야? 야, 내가 어제 바나나 김 너무 먹고 싶었는데 잘 됐다 그래, 우리 운동해서 먹자 얘 뭐가 샀어? 얘 누가 샀어? 김승민 아니야? 김승민 바나나 좋아잖아 나 아닌데? 리넥스 아니야? 과자 좋아하나? 리넥스야? 이거 김승민 같은 거 했네. 나 딱 받은 승민이 써야겠잖아. 나 바나나 키 2만 원어치. 2만 원어치? 서둘러 끼는데? 하나야, 하나야. 3천 원어치. 너 왜 2만 원어치는 없어, 형아? 아니, 요새 바나나 키 넘을 땡겨. 자, 다음 사람. 저거 해볼게요. 네, 네. 저는? 네. 저는 작은 고추가 맵다. 네? 가장 작은 고추가. 와, 맵게 보인다. 야, 현재 무거워? 무거워? 아니, 공기야, 공기. 잠깐만. 막 명품 반지 그런 거 아니야? 탈피 하나. 그럴 수도 있겠다. 어, 너무 가벼워, 근데. 어, 얘야. 막 악세사리. 나도 혹시 던져봐도 돼. 야, 막 공기 이런 거 아니야? 진짜 예쁜 악세사리 나온 거 아니야? 프레쉬 에일 막 이런 거. 어, 뭐야? 향수? 향수? 스타박스 이어폰. 우와, 야! 우와! 야, 저거만. 야! 야! 야, 뭐야 이거? 진짜 천재다. 너! 근데 얘 커피 안 마시잖아. 아, 이거 리너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좀 마시잖아. 아, 이거 리너로. 리너로 아니야. 너야? 너야? 센스니까. 센스니까. 센스니까, 그거 진짜 센스니까. 야, 장모도가 여기다니까? 야, 크리스마스 그건가 봐. 우영아, 우영아. 괜찮네. 어, 가사 신메뉴로 먹으라고? 신메뉴 부르면서 신메뉴로 먹으라고? 신메뉴 부르면서 신메뉴 더 잘해. 자, 다음에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Let's go. Let's go. 김승민. 김승민. 우와! 우와! 무게감있다. 무거운데? Let's go. 벽돌 이런 거 아니야? 아령이 2kg 막 이런 거? 아니야, 우리 승민이 2kg 못 들어. 립밤. 핸드크림. 우와! 뭐야? 나 일단 금색 봤어. 우와! 우와, 페레로시. 한 번에 다섯 줄입니다. 우와! 야, 뭐야? 야, 이거 한이 아닌데? 우와, 맛있겠다. 크리스마스에 달달하게 보내라고 초콜릿을 받았습니다. 누가 준 거예요, 이거? 나야. 아! 얼마 전에 이 페레로시 진짜 많이 먹고 있대. 오, 잘 먹을게. 아,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고 이상해라. 어? 같이 찍고 가자, 그럼. 형, 계속 이상하잖아. 아! 이상해! 미스! 오! 오! 오케이. 리눙이 한번 뽑아볼게요. 이 부장님, Let's go. 아유! 이거요? 이거 볼까? 어! 이거 잡으려면 돼요, 음주인. 그래, 이거 라이블로 하는데? 그래. 그럼 나는! 나 이거. 예스! 빔 박스! 오! 핸드폰? 와! 모듬 배터리네? 야, 모듬 배터리다! 보조배터리? 보조배터리 센시 보조배터리 누구야? 센시쟁이가 없네 보조배터리 천재다 형이에요? 승민이구나 어차피 펜승이가 요새 보조배터리 많이 빌려가더라 많이 빌려가는 게 아니라 용보이 건 제 겁니다 제가 1kg짜리 보조배터리가 있어서 어차피 주세요! 휴대폰 사려고 몇만이요? 만이요 2만? 만 만 만 휴대폰 하나 나 필요한데 잘 쓸게 귀엽다 뭔가 무거워 보여 묵직해 보긴다 케이크네 케이크네 케이크야 케이크 케이크? 케이크라고? 몰라 케이크 아닌데 왜 케이크라고 해 케이크? 설마 진짜 케이크? 미술로부터 케이크 맞어 케이크 아 케이크 아니야 케이크 아니야 케이크 You deserve to be loved 와 아주 메시지까지 썼네요 케이크 예아 우와 아 참 무서워 우와 아 참 무서워 아 진짜 너무하다 형 형 형 형 오기 도시락 맛있게 드세요 형 형 안 되려라 닭가슴살 나 냉동안 닭가슴살 닭가슴살 아 진짜 시력 나빠졌어 우와 시력 나빠졌어 시력 나빠졌어 와 나 우와 나 운동을 안 하는데 아 맡겨볼게요 네네네 그럼 이거 마지막은 형 꺼내요 내가 고른 건데 그러면 아 그렇네 어 너무 좋다 샹이는요 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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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3인치 있어요 왜 3인치 줘요 야 원래 나이 먹으면 저래 샹이는 샹이는요 샹이는 좋은 거 샀어요 와 문화상품으로 샀네 예 옹복이가 맞아서 무통도 했겠다 맞아 옹복이가 맞아서 무통도 했겠다 옹복이가 맞아서 무통도 했겠다 옹복이가 맞아서 무통도 했겠다 나만 먹는 거야 찬이 형 그거 왜 샀어요 야 손상에 넣어서 이걸로 이제 롤스킨 살걸 롤스킨 살걸 롤스킨 살걸 롤스킨이 투집으로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좋은 스킨 좋은 아주 아주 좋은 이거 나랑 맞다 야 이거 나랑 맞다 야 아 깜짝이야 냄새 나 씹어놔 롤스킨 살 거예요 아 좋아요 제가 요리하면서 진짜 볶음밥을 만들게요 계량이나 혹시 닭가슴살 브라우니 해줄 수 있어요? 아니요 닭가슴살 브라우니 닭가슴살 브라우니 닭가슴살 브라우니 닭가슴살 브라우니 닭가슴살 브라우니 퀄리티가 좋아요 야 맛있겠다 야 진짜 맛있겠네 진짜 맛있겠다 야 진짜 맛있겠다 야 진짜 맛있겠다 멤버들이랑 선물 교환하는 기분이 어때 야 야 야 야 사실 이게 찬이 방에서 이렇게 하고 싶었다고 말하긴 했는데 진짜 진짜 쉽게 하게 되어서 아 크리스마스 더 크리스마스 덧고 자 그럼 지금까지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축하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스테이 you deserve to be love with 닭가슴살 어 없어졌어 아 메리 크리스마스 야 그냥 버려 아니야 그냥 맛있게 먹으러야지 멤버들이랑 이렇게 오랜만에 좀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같이 해보는 것 같네요 뭔가 기분이 꾸준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비록 제 초콜릿은 이렇게 지금 뜯겨 나오고 있지만 맛있게 먹겠습니다 멤버들이 맛있게 먹는다면 저는 더할 다위 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모두들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네네네 또 만나요 안녕 어우 어우 봐봐 귀여워 네 저희도 오늘 이렇게 재밌는 시간 보냈는데 크리스마스도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스테이도 따뜻한 그리고 건강한 크리스마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잉 아 일단 여러분 그 좋은 행복한 성탄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 그리고 목도리까지 아 이렇게 따뜻한 성탄절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멤버들도 예 건강하고요 예 내년까지 또 건강할 예정이고요 아 진짜 행복합니다 예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왔네요 또 올해의 크리스마스 와갖고 그래도 정말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냈으면 좋겠고 음 음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그리고 이 바나나 킥은 제가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안 계신데 여러분 동심 파괴 장난이고요 야 동심 파괴 뭐? 여러분 네 산타 할아버지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네 제 마음속에도 있고요 네 어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크리스마스에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눈이 왔으면 좋겠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거든요 오 이렇게 그 집 안에서 창밖에 눈이 내리는 그날의 크리스마를 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 스테이와 함께 흰 눈을 보는 그 크리스마스를 기다릴게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가장 사랑하는 그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좋아하는 크리스마스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지낼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굉장히 또 기쁘고요 네 그러면 나는 이제 안녕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자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고맙습니다